XSFM입니다. I, D, W, K 온전히 2017년 설날 탓이라기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해온 시간, 어린이집에서 겪었던 문제점, 보고 싶은데 아이들과 떨어져 있어야 했던 시간들의 경험이 누적되어 생긴 피로감의 영역에 수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21세기 한국에서 하는 육아, 나아진 점이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무슨 노력을 해서 바뀌었을까요?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 한반도 중부지방의 주말은 시꺼멓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등 뒤에 거의 지금 밤섬이 보이지 않는 수준으로. 인상주의 그림 같아요. 네. 꺼멓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209회 주말 순서입니다. XSFM의 책임 프로듀서 유엔쇼 인사드립니다. 윤세민 기자가 변함없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들 중에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아마 지난주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었을 거예요. 보육교사분들, 어린이집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가 왜 이 모양인지 모르겠다. 몇 분들이 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부동산 부자다. 원장님들이. 그냥 그것도 하나 하는 거다. 심지어는 그냥 동네에 땅 다루는 다른 사람들을 좀 친해져 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 아, 정말요? 네.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 친구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정말 그것만 하시는 분이 그런 사례들이 있는지는 몰랐네요. 그러면서 막 학부모랑 친해져서 자기네 건물로 전세 들어오게 하고 그런 것도 한다고. 그런데 아마도 제가 예상했던 대로 영업에 나가는 비용, 매입들 중에는 보육교사분들의 처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적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덧붙여주셨습니다. 급식 같은 경우에야 허접하면 큰일 나니까, 허접하면 큰일 나니까 비용을 잘 쓰는데 보육교사 처우 문제는 그렇게까지도 얘기하시더라고요. 6년째 월급 안 오르는 그런 데도 있다. 영녀 보육 문제는 한국은 아직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시작 단계라는 건 또 설날도 다가옵니다만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유치원이라는 게 부자들이 가는 거였거든요. 부잣집 자식들이. 저도 그래서 제가 제 고향 동네가 부촌 반, 슬럼 반 이런 동네였어가지고요. 국민학교 입학했을 때 너 어느 유치원 나왔어? 라는 질문에 꽤 서러웠던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한 시스템이 되었잖아요. 당연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정착하고 인식된 지 얼마 안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해왔는지 그 사실은 꾸준히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것의 일환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설득집입니다.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가장 불행할 때는 아이가 행복할 때입니다. 어? 왜요? 놀이공원 갔을 때, 여행 갔을 때, 엄마, 아빠랑 놀아줄 때. 왜 이렇게 부정적이세요? 그냥 엄마랑 살아서 행복해라고 해서 같이 가족의 행복한 그림도 있잖아요. 그리고 청소년이 되면 피방에 오래 앉아있을 때, 카페에 오래 죽치고 있을 때. 엄마가 늦게 들어올 때. 똑같이 엄마, 아빠 빼놓고 놀이공원 갔을 때. 엄마, 아빠를 외롭게 두고 자기 혼자 놀 때. 아이의 행복은 보통 부모의 불행입니다. 아이가 행복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척들이 돈을 잘 꺼낸다면 말이죠. 그래서 아이가 평소보다 훨씬 더 무서워 보이는 시즌에. 지금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됐고, 예전에는 사람들이 이 보육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보았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영유아의 공공보육이 당연하다고 여겨지지 않던 시절에 이것을 위해 싸웠던 기록 중에 재미있는 것을 발견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신기한 걸 잘 발견하시네요. 저도 참 어렵게 발견했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또 너무 인심이 각박해가지고 사람이 이런 그윽한 소재로 말 걸면은 뭐 이런 미친놈이다 해서 또 차려버리거든요.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죠. 예, 광고 듣고 하세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다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되게 청취자 여러분, 윤선민 특유의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한 광고 읽기. 읽기 전에 머릿속으로 천천히 라고 되뇌었어야 되는데 그걸 깜빡했어요. 반년을 들어도 아직 정이 안 돼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TV, 용산에 가면 꼭 가보고 싶은 컴스테이션.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나의 마지막 시도 퍼펙트25 전화영어. 맛있는 다이어트 토탈케어 아임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음, hey. Why don't you call 퍼펙트25? 뭐? 퍼펙트25. 뭔데 그게? 퍼펙트25 English phone call service. 이거 말하는 거야? 퍼펙트25.com? Yeah, that's a good start.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케어 헤어 에센스. 이 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닥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어?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닥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닥. 네, 빅그린은 헤어 에센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진장 많은 물건들을 팔고 있죠. 그렇습니다. 찾아보기 너무 어렵다고 저희가 차장님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그래도 잘 팔리지 않느냐. 네. 이런 아니란 이야기를 하길래. 오만방자한. 네, 그렇죠. OMBJ. 네, 호호호호. OMBJ 하시길래. 호구정은 났다. 여튼 설선물로 할인은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저도 설선물 아로니아로 그냥 통일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만약에 건강식품을 많이 찾는 부모님이라면 반응 측면에서 실패해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즘 종편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거 다 여기서 팔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오늘은 젊은 엄마, 아빠들에게 바치는 이야기입니다. 네. 어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사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반대 세력은 민방위들이다. 왜요? 지가 겪었거든. 아, 그래서? 저는 강원도 지역의 상가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들도 있죠. 네.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사병 병력만 충분히 공급될 수 있다면. 그분들은 반대하시겠습니까, 많은. 문제는 생각을 해볼 만하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사람들, 만 명 중에 500명, 1000명이 원하는 어떤 정책이 있다고 치죠. 네. 그것을 반드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그 500명, 1000명일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그들이 부장이나 차장 자리에 안 있어요. 상무 자리에 안 있어요. 어디 있을까요? 대리 자리에 있어요. 네. 그럼 안 이루어져요. 그렇죠. 네. 과장 이상 직급은 다 금연자들이야. 밑에 애들은 다 담배표. 네. 그 흡연실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죠. 그 과장 이상 직급이 맨날 와서 담배 끊으라고 일정 연설을 하는 걸 들어야 되죠. 네. 젊은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그런 식으로 표류되고 사장됩니다. 그래서 아까 윤세민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까 윤세민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한국의 공공 보육은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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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도 그렇고 여러모로 봐도 그렇죠. 그런데 웃긴 건 큰 회사나 이런 곳에 보육시설을 놓기 시작한 지는 20년이 넘었어요. 네. 그런데 아직 시작이래요. 그러게요. 네. 제가 하는 많은 일 중에. 해본. 네. 해본 많은 일 중에 보육교사들이 학습을 하는 평생교육 과정이라든가 확정은행제 과정 같은 사이버 강의 과정을 만드는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별게 다 있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공부 해보신 분들은 제가 만든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윤세민이 한 거래입니다. 이름은 안 써 있습니다. 5년에서 6년 정도 매년 했으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면서 느끼는 게 와 이거 되게 전문적인 일이구나. 이거 공부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일이구나. 이런 걸로 깜짝 놀랐거든요. 아동교육이랑 아동학 개빡세요. 네. 진짜 되게 전문적이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일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애들 앞에서 어린이 여러분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하는 모든 행동에 다 학문적 근거들이 다 있는 행동이더라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게요. 그렇지만 어떤 보수적인 사회가 봤을 때 애는 지가 알아서 큽니다. 그렇죠. 맞아 죽기 딱 좋은 소리죠? 네. 미쳤어요? 지가 알아서 크는 애가 어딨어요 세상에? 그러게요. 언어를 모르겠지 그러면? 그 시기가 아이들이 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정책 위반자가 되나 봐요? 하하하하. 지가 알아서 큰 애들이? 네. 그래서 정책이 안 나와요. 네. 지애가 다 컸거나 지가 다 컸거든. 그렇죠. 쉽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농담이 아닙니다. 네. 퉁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많은 큰 회사들에는 2010년대 후반에 어쩌다 이렇게 어린이 시설이 다 들어가 있을까? 좋은 회사들은요. 반려동물 시설도 들어가 있습니다. 음. 맞아요. 네. 매우 부족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왔습니다. 네. 앞으로 더 가야 할 길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그동안 어떻게 싸웠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음.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싸웠나를 들어보기 위해서 어린이집이 들어간 데 중에 제일 흥미로운 큰 회사는 어딜까? 제일 큰 회사는 삼성일 텐데 흥미로운 큰 회사는 어딜까요? 국회였습니다. 아. 흥미로웠네요. 굉장히 흥미로웠네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애를 키워본. 국회의원을 찾아보자. 네. 국회에서 애를 키워본이라고 하니까 국회에서 커서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애를 키우는 일부 교도 행정을 부리는 어떤 나라든 애가 바로 태어나면 여자 죄수들이 애를 키울 수 있게 해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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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도소 안에 어린이집 시스템과 보육 시스템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네. 투팍 샤크는 감옥에서 잉태됐어요. 네. 맞아요. 네. 국회를 그런 곳이라고 보자는 거죠. 내가 들어가 거기서 일을 해야 돼. 순서를 바꿔야죠. 왜요? 애를 키우시는 분들 중에 국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런데 국회는요. 들어가서 일해보면 감옥입니다. 국회의원들. 정치 혐오가 제일 심한 사람들이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자기를 잡아놓고 못살게 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자 여러분들이 상사 싫어하듯이 국회의원들을 싫어하는 거잖아요. 사상 최악의 상사예요. 퇴근 시간도 안 정해져 있고 선거 때 되면 6개월을 집에 못 가고. 그러니까 감옥에서 애를 낳은 듯 애를 키워야 될 수도 있는 회사예요. 국회는. 노동자들의 육아에 전념한 시간이 상당히 부족할 수 있는. 네. 국회에서 애를 키우다가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어린이집을 도입하자고 이야기를 해본 국회의원이 있을까? 헌정사상 없었습니다. 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김희정 전 장관하고 별로 안 친하고요. 친해지곤 싶은데. 문대성 전 의원은 너무 놀려서. 더 이상 못 부르겠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장하나 의원을 모셨을 때 어린이집 문제 이런 거 얘기했더니 농담으로 지나가는 식으로. 일단 제 손이 돼야죠. 그 아이들의 저주를 받아. 제 손이 못 되시고. 그러면 보육시간이 많으실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그 정도의 표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국회의원들은요. 기껏해야 그때 초선으로 들어와요. 네. 추진 못합니다. 정신없어서. 네. 국회에 계시던 다른 오래된 노동자들을 찾고자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연히 주웠습니다. 국회 노동자가 밖에 나가서 말 걸면 만날 수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마치 사거리에 서울시에서는 오래 서 있으면 야구르트 아줌마를 한 시간 한 방씩 뵐 수 있거든요. 네. 그 저 슈퍼카트가 지나가는 걸.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국회의사당 앞에 사거리에 서 있다가. 아니 그런데 심지어 야구르트 아줌마는 사거리에 앉아있고 사무실에 앉아있어도 볼 수 있어요. 옆에서 이미 까놓은 무슨 음료수 샘플을 제 입에 이렇게 들이밀고 계세요. 그럼 나는 깜짝 놀라서 빨대를 물고 빠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국회에서 오랫동안 일했고 애를 키워보신 분을 섭외할 수 있었습니다. 요행희. 이분은 2004년부터 국회에서 노동자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현재도 국회에서 보좌관으로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의 진선미 의원은 그 아이시를 별로 섭외하고 싶지 않은 분이죠. 왜요? 다른 팟캐스트에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이정열 사무장님, 법조인님 한 번 모셨다가. 네. 얼마 용을 먹었습니까? 다른 방송에서 들으면 되는데 그 사람 왜 그러냐고. 그런 뜻이었을 거라고 봐요. 진선미 의원실은 그냥 명함이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왕보좌관 언니시랍니다. 저한테 소개해 주신 분의 소개에 의하면 박영선 보좌관님이 청취자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XSFM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섭외에 응해줘서 매우 감사드립니다. 왜 나를 불렀나 하셨을 텐데. 뭐 저를 불러주신 게 나름 도움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하는 게 이런 태도입니다. 우연치 않게 했지만. 어떤 태도요? 내가 적임자라 이놈아. 어딜 딴 데를 걸쳐줘. 맞아. 그러고 보니까 섭외에서 나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말씀하신 분들 많아요. 할 말 없는데 제가 왜. 저는 할 말이 많았는데 적임자를 잘 선정했다. 왔다 갔다 갔다 잘 걸린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요. 저희 PD님의 출중한 능력 중에 하나죠. 네. 훌륭하십니다. 조성주 소장이 제발 이런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노조를 조직하려거든 조성주를 찾으세요. 싸게 굴었으면 좋겠어. 보좌관님이 이렇게 잘하시는데. 여튼 이분을 모신 이유가 그겁니다.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무려 14년 전부터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녀가 세 분이십니다. 많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국회 어린이집을 다녔던 큰 애는 지금 15살. 중2에서 중3 올라가려고 하고요. 국회 어린이집을 통해서 15살이 됐군요. 중학교 말년이시네요. 아주 훌륭한 정치인으로 성장하려고 해요. 세상에 그걸 또 가르치시고 싶으세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리고 동생은 10살 됐고 셋째가 7살이 된 올해. 7살. 줄줄이 셋이 다 있습니다. 7살이시면 막내분은 아직도 가셔야 되는. 네. 어린이집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어린이집 보내세요? 두 번의 낙방이 됐고요. 애가 셋인데도 국회 어린이집 순위에 밀려서 낙방이 됐고. 한 번은 어린이집이 됐는데. 3년째 됐는데. 이제 선거 준비하느라고 지역구로 출퇴근을 해야 돼서. 너무 어렵게 여의도로 갔다가 강동으로 출근하기 어려워서 포기했었지요. 되게 안타까운 순간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진선미 의원이 영등폭 출마를 하는 쪽이 좋겠다. 신경민원한테 가잖아. 우리 왕보좌관이 애를 키워야 되는데. 물러나입쇼. 여기를 나한테 달라. 그럴 수도 없으니까. 재밌는 얘기가 나왔어요. 시작부터 나왔습니다. 2016년에 국회 어린이집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도 들어가서 세 밖이 때문에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 나와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런데도 후순위에 밀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한다고 당연히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것도 아니네요. 그리고 인기가 있는 집은 마치 국공립 선호하시는 엄마 아빠들 많듯이. 음식을 잘 만들어준다거나. 선생님들이 좋으신 데인 거예요. 국회 어린이집이 그런 데인가봐요. 지금은. 그러게요. 지금 한때는 국회의원님들이 낙선되면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그 해가 끝마치면 퇴소를 해야 돼요. 부모님이 그만뒀으니까. 아이 낙선. 아이가 정치에 잔인하다면서 절실하게 느끼겠네요. 그 해까지는 채워주고 그 다음 학기에는 부모가 근무 재직 중에 아니면 어린이집을 태어나와야 돼요. 엄마 소원이 뭐냐 물어보면 엄마 재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할 때 안녕 난 내년에 나갈 거야. 우리 엄마가 재선에 실패하셨어. 우리 엄마 공천 못 받았어. 그래서 보좌진들 중에 남자 보좌단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리고 다니다가 모시던 의원님이 낙선돼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 회오리들이 한 번씩 세게 있어요. 예전에 18대 때 예전에 야당 의원님이 70석 정도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몇백 명의 보좌진들이 다 실찍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대폭 체인지되고 이런 계기도 있었고 저도 2012년에 국회에서 일하는데 식구대 들어오면서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대거 바뀌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빠가 국회에서 보좌진직을 그만두니까 애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청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인턴으로 자기 와이프를 좀 써달라. 그래서 내가 왜요? 왜 그랬더니 국회 어린이집에 내가 다니고 있는데 계속 다니게 하려면 두 부부 중에 한 명이 국회에 근무를 해야 되니까 좀 써달라. 국회 인턴 엄청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인턴을 하려면 어느 정도 국회 인턴을 할 만한 정도의 뭐가 되느냐라고 했더니 간호사래요. 아니 왜 간호사처럼 좋은 직업을 그만두고 그만두고 왜 국회로 오려고 하느냐. 단순히 어린이집의 아이의 교육 보육 때문에. 그러면 어린이집의 의석수는 국회의석수와 비슷하겠네요. 꼭 그러진 않습니다. 국회의석수 곱하기 보좌관수.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보좌관 중에 아이가 있는 비율은 또 전혀. 네. 전혀 다릅니다. 보좌관과 딸린 식구들이 있잖아요. 연구원,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 그러니까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도서관, 회관 직원들도 있고. 그러니까 국회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비율은 비율로 통계는 못 냈는데 많지는 않아요. 업무가 3D이고 워낙 일이 많다 보니까 늦긴 하는데 저도 다닐 때 우리 반해가 15명이면 2명, 3명 정도. 나머지는 그냥 다른 직원들. 사무처 직원들, 도서관 직원들, 예산처 직원들. 이렇게 큰 업장에서 고용이 이렇게 불안정한 것도 흔한 일은 아니라서 그것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긴 하네요. 2016년의 상황을 잠깐 여쭤본 이유가. 그러면 지금은 인기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게 불안한 정도의 어린이집이 되었는데 국회의 어린이집이. 처음에 들어오셨을 때가 2004년이었고. 그때 첫 아이를 어디에 두고 보좌관 일을 하셔야 될 때가 됐는데. 그때의 국회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먼저 들어와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도 사전조사를 해서 알고는 있었거든요. 법이 바뀐 뒤에 90년대 중반에 이미 의무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회가 어린이집은 만들어놓고 있었는데 들어가셨을 때 어땠나요? 일단은 동네 놀이방에서 맡기다가 국회에 입사를 해서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됐어요. 대기도 뭣도 없이 신청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니까 경쟁력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딱 십몇 년 전에 2004년에는. 갔더니 흉가였다. 국회 내에 여성 노동자들이나 남성 노동자들이나 일하는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수준이었지 않았을까 싶은 거예요. 2004년. 네. 2004년에.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했고 직장 어린이집에 넣는데 프로그램이나 내용이나 운영에 있어서는 썩 만족할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었어요. 보좌관이 보기에가 아니라 엄마가 보기에. 엄마가 보기에. 동네 놀이방 정도 수준보다는 좀 안 되는. 왜 그런지는 처음에 몰랐죠. 왜 이렇게 엉성한가. 그냥 맡기고 제 시간 동안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제때 밥을 먹었고 이 정도면 만족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좀 의문은 있었는데 저도 적응하는 시기여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몇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생겨지면서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학부모로 엄마로서. 기사와 메인으로 기사 검색어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는데. 어린이집계의 개토. 네. 술렁. 그래서 국회 어린이집에 제 아이를 1년간은 그냥 조용히 맡겼고 2006년도에 대형 사건이 있었죠. 어떤 겁니까? 이제 국회 어린이집 성폭력 사건이라고. 국회 어린이집에서요? 네. 상상할 수가 없죠. 보안 국회 경비대가 지키고 다 지키고 있고 입구에 못 들어오게 하는데. 그렇잖아요. 어린이집 아이들끼리 있었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외부의 관광차. 지금도 여름 봄 벚꽃 시즌이나 가을이나 학생들이 견학차 와요. 네. 맞아요. 버스 관광버스로 할머니들도 오시고 지역구에서도 버스로 대절해서 오시고 버스 쫙 줄 대서 방문을 하는 거예요. 국회 어린이집도 그 당시에 지금 서강대교 쪽에 후생 국회 헌정기념관 쪽에 어린이집이 있었어요. 하나밖에 없을 당시였는데 그때 어린이집에 저희 반아이 저랑 우리 딸애랑 가장 친한 친구. 보좌관님의 마지가 있던 반의 애가. 어린이집 보육 시간 중에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기에도 힘든 같은 학부모로서는 같이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는 너무 이렇게 말하기도 힘든 그런 사고가 있었고. 그때의 아픔 모든 학부모들의 아픔이죠.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건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바깥 놀이 시간에. 그러니까 국회라는 곳이 장소 환경이 되게 좋아요. 잔디밭이 있고 밥 먹고 나면은 한 시간 정도 손잡고 쭈루룩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또 수업을 하고. 옆에 강도 있고. 국회가 봄에 되게 예쁘잖아요. 한강까지 가기에는 이제 소풍으로 가야 되고 아이들한테는. 어린아이한테는 그 안에 울타리 안에서 한 바퀴 도는. 그리고 아주 예전에는 국회 안에 동물원들이 있었어요. 정말요? 네. 공작과 사슴과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원정으로 국회 안에서 오기도 하고 어린이집 친구들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바깥 놀이 시간에 나갔다가 견학을 온 친구 남학생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학부모들은 확신을 하고 있고. 실제 이제 그 사고가 나고 해바라기 아동센터에 주치의 의사도 그렇게 진단을 했고 성적 학대가 있었다라고 진단서도 냈고 심리치료하고 장기치료를 하게 됐고. 그리고 다섯 살이지만 아이들이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희 피해 아동 엄마가 너무도 이렇게 좀 의연하고 담담하게 좀 내 아이지만 신속하게 좀 판단을 해서 저도 그날 밤에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 애한테 뭐 좀 물어봐달라. 오늘 낮에 무슨 일 없었는지 누구에 대해서 무슨 일이 없었는지 편하게 말을 하고 녹음을 좀 해달라. 촬영을 해주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짐작을 했죠. 그래서 바로 짐작을 하고 알겠다고 자연스럽게 물어보겠다고 해서. 정말 침착하셨네요. 반의 아이들 친하게 지내는 그룹들에게 다 엄마가 전화를 해서 오늘 낮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이 아니면 그제라도 이렇게 물어봐달라고 해서 했는데. 다섯 살 아이지만 아이들이 거의 똑같게. 일관된 지는. 일관되게 아이들이 무슨 형아들이 오빠들이 아이를 어떻게 있었다. 뭐 씨름을 했다. 그리고 뭐 뭐 뭐 이렇게 때리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구경하는 형아들도 몇 명 있었다. 아. 이렇게. 그리고 또 한 친구는 너무 또 놀란 게 그 엄마가 놀란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오빠가 나도 만졌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 좀 정도가 좀 경미한. 오빠가 내 치마를 들추고 나도 이렇게 만졌어. 어디를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그 엄마도 다른 아이 때문에 알게 된 건데 자기 아이도 이렇게 피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사건 이후에 국회 어린이집의 대응은 그야말로 이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입법기관에서 그나마 좀 이렇게 성폭력 관련 법, 성추행, 성희롱 이런 관련 입법을 하는 기관에 있어서의 아주 어린 다섯 살 아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죠. 다음날 바로 이제 밤에 선생님한테 전화해서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 그런 일이. 왜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어서 국회 사무처 쪽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아이한테. 그리고 다음날 바로 병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받고 상담을 받으면서. 심리상담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국회 사무처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다. 왜냐? 교사가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진상조사를 해라. 파악해봐라.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바로 학부모들끼리 모였죠. 모여서 아이들이 했던 이야기들을 다 모아보니까 그림이 확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이야기를 쭉 모아보니까 이야기는 이미 그런 엄청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은 있었고. 공식적인 대응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론 플레이든 아니면 경찰의 수사 의뢰든. 그래서 경찰이 수사 의뢰를 했죠. 대신 피해 아이와 피해 부모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언론에 알리지는 않았어요, 당시에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범인을 잡고 가해자 찾아내서 처벌받게 하고 교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위해 징계 요구를 국회 사무처의 진상조사에 징계를 해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했는데? 이제 교사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하고 수사 과정이 그런데 길어지게 된 거예요. 아까 가해 아동으로 지목되는 아이가 촉법선언이었던 거예요. 만 14세 미만.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 친구가 한글을 조금 일찍 알게 된 친구였어요. 제 딸은 그때 한글을 모를 텐데 이 친구는 명찰을 본 거예요. 그 오빠 이름은 뭐야 이렇게. 이 아이는 너무 선명하게 기억을 한 거예요. 피해 아이는. 이 오빠는 이름이 모로 명찰에 있었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 전국에서 국회에 견학을 온 학교들을 탐문을 했죠.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남아요, 국회가. 막 오긴 하는데 어느 학교가 어디를 왔고 어디를 봤고 기록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도 수사에서 애로점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름만 갖고 사람을, 학생을 찾으려고 하니까 이제. 특이한 이름이 아닌 이상에는. 네, 저만은 별들 중에 어떻게 찾을까. 그래도 이제 최대한 특정을 그 시기쯤에 그런 이름의 학교들을 계속 찾아내긴 했어요. 두 명의 정도로 좀 접혀지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이제 수사가 한 3개월, 4개월 되면서 그 기간 내내 국회는 계속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범인을 잡기 전까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국회고 나발이고 다른 업체들하고 똑같이 구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부모님의 대응이라든가 아이의 기억력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의 일관된 진술을 조교에 확보했다든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네요. 무시하기는 너무나 쉽네요. 부모님들이 아무리 잘 대처해도 직용으로 운영하는데 협조 안 하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국회인 거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그 전에 언론 쪽에 있었기 때문에 언론사 기자들에게 3개월, 4개월이 지나가도 계속 교사 징계도 못한다. 대신 저희 학부모들이 등교 거부를 하겠다. 도저히 그 교사한테는 나머지 아이들을 맡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거꾸로 학부모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엄마들끼리 놀러 온 거 아니냐 주말에. 엄마들이 너네들이 방치해놓아서 사고가 난 건데. 그래서 너네 애들이 다 본 건데. 왜 우리한테 뒤집어 씌우느냐라는 식으로 학부모들끼리 놀러 온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보육 시간에는 없었다라는 거를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래서 웬 학부모들이 자기 애를 데리고 국회 어린이집에 놀러를 오겠어요. 내내 근무 시간에도 근무를 하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 대치를 몇 개월간 한 거예요. 인정을 안 하고 싶어 하고 국회는. 그리고 교사는 이제 저희가 수업 거부하겠다. 이 교사 못 믿겠다라고 하게 되니까 교사는 직무배제는 했어요. 그런데 징계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진 않고 직무배제는 했지만 그래서 대체교사가 이제 나머지 아이들을 퇴원은 했는데 피해 아동은 계속 치료받고 피해 학부모는 이제 수사기관이나 이런 거 뛰어다니고 이러면서 심신이 다 지쳐가고 이럴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때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오래된 이름이긴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최순영 의원님이 운영이어서 국회 사무처도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고 국정감사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회 사무처의 직원들은 사무처의 직원이기 때문에 사무총장이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반발하고 싸우고 하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권자하고 계속 싸워야 되는 총무과 직원들 관계자들하고. 그런데 회관 저는 보좌관이기 때문에 회관 직원들은 그나마 자유롭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지나치고 간다는 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사회의 법을 개정하고 뭔가 시정을 하고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직업적으로도 이 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싶어서. 몇몇 보좌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문제제기도 하고 이거를 피해자에 대한 인정. 지금 세월호도 그러는데 진상규명과 사실 인정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지 않고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언론의 지원을 피해자 가족들은 보호를 하고 아이와 언론의 이슈를 시키자라고 해서 국정감사와 언론의 섭외를 제가 다녔어요. 조직 위기에서 벗어난 학부모님들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네요. 그래서 그때 당시 PD수첩에도 가고 추적 60분에도 가고 그것이 알고 싶다에도 가고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때 언론에서도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이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랬고 여기자분들 여성지 기자들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 친구 기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가 취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회 공보관실에서 출입증을 회수하겠다. 실제 했어요. 출입증을 회수하겠다. 보도화되면 명예훼손으로 걸겠다. 우리가 말하는 국회 직장 내에서의 민간사기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국회에서도 그대로 다 했어요.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그 사실 자체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잡아서 증거 있다라고 주기 전까지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SBS의 세븐데이즈에서 취재를 시작하고 저도 거기에 뒤통수랑 따라다니면서 같이 취재하는 게 나왔는데 피해 부모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공부 시 이래도 와서 취재도 하고 이러면서 국회가 그리고 엄마들도 탄원서도 쓰고 이러면서 또 국회 운영일을 통해 국회 성폭력 사건 은폐하고 교사 징계도 없고 진상규명도 안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회 어린이집이 안전연수도 안 했고 관련 규정들 어린이집 영유아 보육법에 관련된 것들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쪼르륵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에서도 지난 한 과정 6개월 동안을 그렇게 피해자 가족과 학부모들을 힘들게 하고 해서 결국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비공개로 의장님이 피해자 부모하고 학부모 대표를 불러서 저간의 상황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하고 피해 아이 치료비 부분은 국회가 좀 책임지겠다라는 형태로 이게 일단락이 되긴 했지만 그건 일단락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터지고 국회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울타리를 친 거예요. 울타리 하나 치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CCTV 하나 설치해놓고 그것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하긴 했는데 그때 싸움을 하면서 그나마 저희는 인사권자들과 직접 싸우지 않는 국회에서는 아무래도 제3의 국회 직원이지만 인사권이 국회의원한테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또 야당에 있었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무총장이나 국회나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학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로 좀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듣는 생각은 거기서도 이렇게 진안하는 과정 본인이 그 학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 그리고 국회의원 여러 가지를 전부 다 활용해서도 이렇게 6개월간에 진안한 과정이 있었는데 다른 곳에선 얼마나 힘들까? 두 가지. 뭐 참아정부 때였다고는 하지만 옛날은 옛날이다. 참 옛날이다. 하고 요새민이 말해준 대로 국회란 이름만 빼면 일반적인 직장 어린이집에서 겪는 일. 이게 이제 단일 조직의 회사가 아니니까 그나마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다. 이 기록이 반영되어서 나중에 나아졌는지는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다른 문제는 없었습니까? 그 해 그 건이 이제 5월 초에 터진 사건이 11월 때쯤에 국정감사 기간과 방송의 보도를 세게 막고 방송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머지 언론들이 좀 뒤늦게야 몇 개 언론들이 쓰고 이러면서 또 그 해의 사고가 또 터졌어요. 그 해의 겨울에 이제 그때는 지금은 바이러스에 대한 기사들이 많고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직도 부족하지만 채겨야 되고 있고 이러긴 하는데 바이러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하긴 그 어린이집에서 제일 고민해야 되는 건 폭력 성폭력 그다음에 먹는 거잖아요. 안전의 문제이죠. 먹거리, 안전하게 보호해 주는 거, 보육을 잘해 주는 거 이런 게 있는데 하루는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 설사를 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래서 얘만 그러나 싶은 거죠. 어린이집 아침에 갔는데 등교 시간이 거의 똑같은 게 8시 반 사이에 주르륵 다 가는데 어린이집에 가는데 다른 애가 입구에 토하고 있는 거예요. 신발장 있는 데서 막 토하고 있고 선생님 우리 집 애도 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요 했는데 지금 다른 친구도 그래요? 다른 친구도 그래요? 이러면서 그때는 카톡도 없었어요. 학부모들끼리 소통의 공동의 그룹이 없었는데 등굣길에 보니까 몇 명이 설사한다, 토한다, 보는 광경에서 토하고 있고 이래서 이게 뭐지라고 한 거예요. 학교 사무실 전화해 봐서 우리 애 어때 그랬더니 지금 애들이 다 토하고 병원 가고 웬만하면 병원으로 집으로 좀 데리고 가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 보도 된 것만 해서 17명이 설사하고 토하고 탈수 증상으로 병원으로 가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대응이 극히 뭔지 몰랐죠 사실은. 비상식적이네요. 그러네요. 뭔지 몰랐던 거예요. 애들이 단체로 왔으니 집으로 데리고 가주세요. 커버가 안 되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배가 아프게 시작하고 한겨울인데 음식이 변했다는 생각은 안 드는 거예요. 12월이니까 추울 때니까 음식이 상해서 뭘 잘못했고 그러니까 어제 뭐 먹였죠? 이렇게 물어보고 어제는 뭐 없었고 그러면 오늘 집에서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도 그것도 없고 애들이 단체로 아프니까요. 그래서 보건소로 신고를 했어요. 영등포 보건소로 신고를 하고 또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했어요. 국회인 건 진짜 의미가 없네요. 그랬더니 이제 응급차들이 삐오비오 하고 하긴 그걸 입법기관에서 어떻게 보건소 영등포 보건소 얘기해야지. 그런데 진짜 의미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그런 건 잠시 후에 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응급차들이 오고 이제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에 의한 거 있다. 역학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방 도마 화장실 이제 어린이집을 하얀 가운을 입은 분들이 장갑 끼고 이제 다 마스크 쓰고 이제 다 조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이 이제 발칵 뒤집혔죠. 뭔 일인가. 그날 이후로도 추가로 감염이 아주 감염이 빠르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노로바이러스라는 걸로 이제 판명이 됐고 이제 뭐 시작은 아이부터가 아니라 교사부터 시작된 노로바이러스. 역추적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뭐 손 씻기 무슨 소독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됐잖아요. 그렇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어요. 뭐 도마 위생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하고 뭐 한다고 해도 그렇게 국회 어린이집이 아주 훌륭한 곳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집단 노로바이러스로. 한 번쯤 걸릴만은 한? KBS 뉴스 탑으로. 아 국회 어린이집에서? 네. 집단 감염으로 인한 노로바이러스로 지금 뭐 역학조사 중이다. 이런 게 이제 보도가 됐던 기억이 있어요. 이 두 가지 사건을 듣고. 쉬운 정리는 이겁니다. 됐다. 옹성하구나. 그러게요. 그러니까 되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일 꽤 못하는구나. 가장 놀라운 부분은 어린이집의 과실을 국회 차원에서 숨기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회사 차원에서. 사업장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요. 그건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국회가 보여줄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그 나라가 원래 하던 일을. 되게 엉성했다. 11년 전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네. 우리가 요즘도 듣는 어떤 믿을 수 없는 보육시설에서 생기는 일들. 그때 국회의 어린이집에서 겪은 적이 있구나. 어린이집이 확산 일로이던 시절에. 이런 답 없는 헬 같은 얘기를 들었고요. 광고 뒤에 이런 지옥의 어린이집 대모험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보죠. 네. 컴퓨터가 필요하시다고요? 그렇다면 컴스테이션입니다. 펌, 염색, 드라이로 인한 모발 급손상. 걱정이시죠? 새로 나온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끈적임 없이 마법처럼 흡수되는 텍스처로. 언제 어디서나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물 한 방울 안 섞인 식물 유래 성분으로 천연 보호막 하세요. 건강하고 촉촉한 머릿결. 빅그린 데미지 케어 헤어 에센스. 10분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실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시간. 25분간의 전화영어. 퍼펙트 25 지역의 어린이집과 직장의 어린이집을 보내시는 학부모님들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는 기재들이 있는데요. 보육시설이 뭘 계속 잘못하도록 두기에는 우리 애를 너무 오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대학교 가 있는 만큼 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하도록 두기에는 이라기보다는 잘못을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기 전에는. 그래서 다른 어떤 소비자와도 달리 어린이집을 보내는 거기에 돈을 쓰는 부모님들은 지금 이 소비자가 그냥 달아 짜 포장이 이상해 수준의 슈퍼피셜한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걸 해보셨겠죠. 그렇죠. 저희도 이제 이런 일들이 연속돼서 생기고 기타로 생기는 일들이 또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걸 겪으면서 국회 어린이집이 왜 이런가 그리고 다른 직장 어린이집과 왜 다른가. 여기 왜 이렇게 크지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봤을 때 일반 밖에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좀 너무 못 미치지 않느냐 이런 생각 속에서 이건 근본적으로 좀 체제 자체가 좀 이상했어요. 국회 어린이집이니까. 지경의 운영이기 때문에. 지경의 운영이라는 말씀은? 국회 사무처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식도 국회 사무처에서 하고 식단도 그렇고 영양사분들이 국회 회관 식당을 하는 영양사분들이 어린이집 식단도 같이 맡아서 하고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국회 사무처가 직접 채용에 개입을 하고 이러면서. 그거는 마치 회사에서 제품개발부, 영업부, 홍보부, 어린이집부 이렇게 있는. 네.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후생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을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콘도 가구 후생 매점에 뭐 사고 입점시키고 이런 거에 부서해서 어린이집까지 운영하다 보니까 보육종사자, 보육의 중요성 그리고 특수성 그런 것도 직장 어린이집이지만 아이들이 사는 곳에 대한 환경, 위생, 교사들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일반 공무원 제도로 운영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얼른 듣기에는 직접 고용, 직접 관리라는 말이 훌륭해 보입니다마는 시작할 때 윤새민이 해줬던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윤새민의 인생 경험에 의해서. 엄청 전문직이다. 그렇죠. 제 인생은 많은 것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문 보육기관이 이 부분은 일정 부분 교사들의 질, 교육, 교사로서의 역할들, 자기 공부들, 아이들과의 소통하는 방법들, 안전의 중심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일상화돼야 되는 보육 전문가가 이걸 관리 운영을 해줘야 교사들에 대한 평가나 보조관점이나 보완점이나 이런 것들도 좀 개선할 수 있고 이러는데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인사태마다 바뀌고 후생복지 직원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애들 먹는 거 어떻게 알아. 그냥 소비의 개념으로만 돈 들어가는 하나의 부서. 그냥 국회사무처에서 어린이집을 한 데 뭐가 필요하겠고 건물이 필요하겠고 식상이 필요하겠고 밥이 필요하겠고 선생님이 필요하겠고 선생님 고용하고 그렇게 해서 굴러가는 게 어린이집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아니고 전문가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부터 열까지. 실질적인 엄청난 피해를 아이들이 입게 됐다. 그렇죠. 중간에도 예를 들면 중국산 먹거리들을 먹게 했다거나 그래서 학부모들한테 납품할 때 아침에 배달이 왔는데 보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USA 이런 먹거리들을 좀 싸다고 생각을 해서 업체를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느냐. 그래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이 비용이면 당시에 생태유가 공동체라는 곳에 이 비용으로 100명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게 하겠느냐 했더니 충분히 한다. 친환경으로 된장, 고추장, 쌀까지 친환경으로 이 비용이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비싼 비용으로 엉뚱한 업체를 섭외를 했던 거네요. 사무처에서. 그러니까 그것까지 저희가 전문 감사를 하진 않았는데 그래서 학부모들이 식자재 부자재 창고를 열어보고 다 오래된 것부터 해서 생태유가 공동체로 배달 부식 식자재는 좀 바꿔달라고 요청하고 문제 제기하고 해서 바뀌게 되고. 그게 학부모 집단의 돈 쓰는 지혜 중에 하나잖아요. 먹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는. 돈 계산 대충 튕겨보면 유통업자한테 많이 주고 입찰 줘서 이상한 거 싸게 받아오는 것보다 생업 가서 물어보면 된다라는 걸. 실제로 비교를 해보고 그의 액수면 이 학생들과 교사들이 몇 귀를 어떻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른 학부모가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먹거리를 바꾸고. 그리고 어린이집이 그 위치에 있을 때 94년도에 지어졌거든요. 직장 어린이집 최초로 법으로 만들어졌을 때 생겼는데 그냥 건물 지은 거예요. 그냥 시범 운영급이군요. 그런데 그게 이제 10년도 안 돼서 D급이 돼버린 거예요. 뭘로 지은 거예요? 어떻게 그러죠? 그러니까 D급 판정을 받게 된 거예요. 첫째 아기돼지가 지었나? 흙으로 지어도 그러기 쉽지 않아요. 흙으로 지은 지 얼마나 오래 가는데요. 첫째 아기돼지가 짖지 않은 이상은? 그러니까 최초로 지은 곳이 기존 무슨 건물을 재활용한 것 같아요.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해서 어린이집으로 쓰고. 그리고 이제 좀 어린이집 늘어나니까 그 옆에 또 짓고. 그리고 또 늘어나니까 그 옆에 또 짓고 이랬는데 제가 들어가서 봤는데 이 맨 끝에 어린이집이 D급이 돼버리니까 방 하나가 교실 두 개가 들어있는데 D급이 되니까 이걸 뜯어야 되는. 그런데 뜯는데 중요한 건 국회에서는 이 건물 채로 뜯으면서 아이들은 거기서 생활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위치에 이 넓은 국회 땅에 어린이집이 여기밖에 없느냐. 아이들은 여기서 생활하고 D급은 폐쇄하되 별도 건물을 지어라. 안전한 곳에. 그리고 어린이 사고도 있었고 하니까. 원칙적으로 보육시설은 운영하면서 리모델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쿵쾅쿵쾅 지압하고 해야 되는데 애들 낮잠 시간에 낮잠 자야 되는데 거기다가 재 건물을 짓겠다. 그러니까. 아니 동네의 중학교 같은 데 보면 그런 민원 많이 받아요. 보통은 시내 중학교 같은 곳에 오래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예전 도시구역에 따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중학교 뒤쪽에 있는 주공아파트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학기 중에 해버리면 애들 천식 생기고. 그건 중학교 고등학교만 해도 그런데 어린이집 근처에서 무슨 공사를 해. 그러니까 근처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있는. 어린이집을. 있는 채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 방에서 공부하고 있는 동안 저쪽 벽을 뜯어버려 뜯어 고치겠다는 얘기잖아요. 준비할 때마다 벽돌 하나씩 옮기라고. 그건 저희 이제 중고등학교 때. 맞아요. 그래서 그 세 살 애들이 낮잠을 한 시간 두 시간씩 자야 되는 공간에 공사를 거기서 하겠다고 그랬고. 중요한 거는 건축 설계비 3천만 원을 썼으니까 거기다 썼기 때문에 이미 설계도를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천만 원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게 말이 되느냐. 이 3천만 원을 그대로 하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학부모 의견들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교사들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 건물에 이대로 해야 되는 건가. 그 돈으로 뭐 무서움 드릴 개발했냐. 그리고 저기 국회에 그때 공간이 되게 많이 비었어요. 말했던 그 동물원 자리도 이제 그때 동물들 감염되는 무슨 병에 생기면서 동물원을 좀 폐쇄해야 되고. 그것도 그 뭐냐. 휴메니티의 문제에서 없어진 게 아니라 병 걸렸군요. 네. 병에 걸리게 돼서 이게 이제 말발급. 사슴 같은 경우 이제 말발급으로 인한 병들이 생기게 되고 전념이 될 수 있어서 이제 동물원으로 아마 기증을 하게 되면서 없어지게 되고. 사슴 안녕. 지금의 1, 2, 3 어린이집의 공간들이 국회에 세 곳이 있는데 빈 공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안쪽으로 안전하게 이렇게 사거리 교차로에 누구 하나 데려가도 모르는 위치보다 안전한 공간이 있으니 공간 이전을 해서 그동안 1년간 공사를 하고 이 아이들은 여기서 안전하게 있으면 될 거 아니냐라고 싸우고. 그것도 학부모님들의 주장이요. 네. 저희가 성명서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건물하는 데 근처마다 어린이집이 있게 된 건가요? 네. 뒤쪽에 있죠. 그러니까 뒤쪽이라고 해도 안전해 보이잖아요. 경찰분이 늘 서 계신 곳에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것도 학부모님들의 의지였군요. 그러니까 위치 자체에 대해서도 학부모들은 제3의 위치를 강력히 주장했고 사무처는 기존 설계니까 기존에 있던 어린이집 옆에다 그대로 짓는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일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저희가 연명, 성명 써서 거기다 학부모들 연명 써서 사무총장님한테 제출을 했죠. 그래서 연명이라고 안 하죠? 연판장이라고 하죠? 연판장. 저희는 이제 직원들이어서 연명을 써서 문제 제기를 해서 새로운 어린이집으로 위치를 해달라. 혹시 안 되면 새로 못 지으면 근처 아파트라도 아이들을 보육을 할 수 있게. 여기서 공사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여기다 두느냐. 잠시 이사를 가서라도 아이들이 이 자리를 꼭 그대로 할 거면 대책을 마련해라. 라고 이제 촉구를 했죠.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어린이집 부지로 갈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법이 들어왔어요. 법이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법안. 2012년 1월 31일에 보건복지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병여 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살체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범위가 자체 결성 조합인 부모협동 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학부모 중심의 운영위원회에요? 학부모 대표가 절반 정도 참여를 해서 어린이집 운영의 결정권을 학부모와 지역사회와 어린이집 운영하는 주체가 할 수 있게끔 운영위원회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 법이 그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들이 아무래도 초기에는 회관 쪽 엄마들이 회관이라면 보좌진, 보좌관들이 대표로 참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등하게 사무처에나 어린이집에도 이야기를 하고 주장을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런 건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된 거죠. 합법적으로 승질을 좀 내는 법을 배운 노동자들이 있었던 게 도움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이집이든 학교든 운영위원회를 통한 의견 수렴. 그저는 다른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것들을 반영시키고 관철시키고 거꾸로 안건도 정해주는 안건만 거의 하거든요. 모두 유명무실화되고 또 세월이 운영위원회가 오래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면 또 운영위원회가 열려지는 상황인데 초기 운영위원회, 국회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제한되고 공론화되고 교사들에 대해서도 국회 어린이집에서도 이렇게 학대의 문제가 된 교사들도 있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의조치 요구하고 그런 것들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이제 제도화된 구조 속에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그러니까 연판장 돌리고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운영위원회였던 거죠. 되게 재밌네요. 법안을 만든 국회에서 운영위라는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국회 안에서 볼 수 있는 현장이었네요. 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됐던 직영의 시스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위탁제로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됐던 거죠. 이것은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있는 그 나쁜 의미의 위탁이 아니고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에 전문가를 부르는. 네. 그래서 전문 보육기관들을 경쟁 입찰, 공모를 통한 경쟁 입찰을 하고 학부모들이 이제 실사하고 비교치 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전문 보육기관을 선정해서 채택해서 그 보육기관이 새로 지어진 어린이집으로 이전도 하고 새로 위탁된 곳에서 운영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어린이집이 이제 급속히 바뀌게 된 거죠. 2000년대 중반에 국회의 어린이집이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네. 나와주신 분은 진선미 의원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까막눈일 것이다. 네. 그때 어린이집 안 담아봤거든요. 국회. 네. 맞습니다. 진선미 의원실에 박영선 보좌관님이 나와 계시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진선미 의원이랑 헷갈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박영선 의원님. 그렇죠. 지금 한창 페이스북 스타로 뜨고 계시는 의원님하고 헷갈리는 게 문제죠. 저한테 항의 전화나 이런 민원도 의원님, 대표님하고 전화가 종종 옵니다. 아 정말요? 주겔 여신이시잖아요. 주겔 여신. 그러니까요. 주겔러 여러분, 이분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아니요. 저한테 연락하셔도 쏠쏠하게. 그러면 진선미 의원한테 갑니다. 박영선 의원한테 안 가고요. 이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박영선 보좌관님께. 아이들이 먹는 문제,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니는 문제, 폭력에서 보호받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학부모들이 발벗고 나서 해결하는 거는 대한민국 어느 어린이집에 관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재건축 혹은 새로운 어린이집을 부재한해서 선정하고 짓는 이런 경우가 됐을 때 운영위가 설치되면서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법이 도입됐잖아요. 박영선 보좌관님의 그동안 나머지의 인생으로 미루어 보건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이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험. 다른 경우에는 얼마나 해보셨을까요? 그때 소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입법 보좌관으로서. 글쎄요. 국회 어린이집을 떠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둘째와 셋째를 맡기면서도 운영위에 한 번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동네 어린이집에. 동네 어린이집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법을 통해 뭔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제도를 활용하는 거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참여의 몫인 거거든요. 학부모들의 참여의 몫인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얼마나 참여할 건가라는 것들이 문제가 있다 어쩐다라고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직접 참여해서 이런 것들 개선하자 시정하자라고 했을 때 바뀌는 거거든요. 바뀌는 거를 저도 이제 직접 동네 어린이집에서도 좀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우리 입법 노동자들, 국회 보좌진들이나 의원님들도 그러시지만 많은 생활에서의 아이디어, 불편함, 시스템 아니면 구조, 관행상 문제 이런 것들도 작은 거지만 조금씩 바꾸고 개선하면 사고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긴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큰 사고들도 결국은 누적된 적폐라고 박근혜 대통령은 하는데 누적된 관행들과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것들이 어느 한 명,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이 불편해했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있을 때는 목소리를 내자. 이건 좀 바뀌면 좋겠다. 말을 하자. 그리고 현재 법으로 뭐 안 됩니다. 어쩝니다라고 할 때는 법을 좀 개정해 주세요. 현장의 엄마들, 학부모들, 일반 시민들이 좀 적극 제시해 주고 제한해 주면 일상생활에서의 문제점들도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그런 법들은 여야 쟁점이 아니거든요. 통과도 잘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관행이나 문제점들은 또 통과도 잘 돼요. 맞아요. 여가 위에는 여야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나 우리 엄마, 아빠들, 시민들이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 진선미 의원실 늘 열려 있으니까요. 말씀 많이 해주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전 이거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다른 의원실도 다 열려 있어요. 저희 진선미 사장님한테 꼭 그렇게 특히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거는 뭐 저 진짜가 나타났다니까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했는데 지금 국회 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은 것들이 다이렉트로 국회로 들어갔던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해결이 됐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방송을 들으시는 다른 학부모님들께서 박탈감 같은 걸 느끼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오늘 방송을 기획을 한 겁니다. 특혜를 받는 공간이 아니라 역사를 뒤져보니까 그냥 공공보육시설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랬다면 특혜도 별로 못 받고 그랬다면 안에서 똑같이 부모님들이 싸웠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박명수 장관께서 제가 법이 바뀐 거에 대해서 피부로 느껴지는 이득이나 보람 같은 게 있으셨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제일 먼저 하신 말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요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입장에 있는 다른 입장 같은 사람이어도 좋아요. 노동자로서 경영자로서 이런 경우면 내게 무슨 이득이 됐다라고 말할 텐데 그 말을 부모님 버전으로 번역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법을 통해 얻은 게 있다. 법이 변화되는 것을 통해. 네. 부모님이. 그걸 체감했다는 썰을 들은 이번 주 주말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한 번 더 모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설득집이니까 설에 올라가고 내려갈 때 부모님들을 위로해드려야죠. 그렇죠. 애가 뒤에서 새근새근 졸고 있을 때 안 졸고 있을 거예요? 으앙 하고 있을 때 얼마나 남았어? 혹은 이제 나의 스마트폰을 들고 그렇죠. 무언가와 한참 놀고 있을 때 보고 있다가 그 스마트폰 위에다 토하겠죠.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시라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의 박영선 보좌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XSFM입니다. 게시판을 가보니 그래픽이 어떻다 말이 많은데 이해는 안 되고 작품으로서의 게임만 즐기시면 되는 당신은 합리적인 유저입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된 최적의 시스템 전기를 적게 쓰고 발열이 적은데 당신이 원하는 게임 플레이에는 무리가 없는 정품만 쓰고 애기수도 확실한 다목적 데스크탑 XSFM에서 32만원만 결제하시면 당신의 것 향후에 생기는 문제도 함께 해결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쾌적함을 늘리는 데 드는 비용 컴스테이션을 고려해 주십시오. 컴스테이션은 조용한 형제들과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 닭 네. 이게 사실 방식이 맞기는 해요. 제 머릿속에서는 정책연구 하시는 연구원들이나 상임연구원들이나 보좌관분들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지금 법이 어떤 게 입법되는 게 제일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 공익에 도움이 된다라는 거를 제일 막힘없이 잘 말씀하세요. 다만 연구원들도 그렇고 보좌관들도 가급적 앞에 나서오면 안 되는 분들이잖아요. 사장님이 더 나가는 게 낫지. 그렇죠. 그게 이제 실무자의 위력이죠. 네. 그런데 이제 저런 건 얘기합니다만 이거는 정말 입장이 되게 크더라고요. 국회의원님 본인들이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아 문제로 인해서 겪는 부분 같은 거 얘기할 때 저희가 작년 초에 장하나 의원을 모셨던 이유도 그거였거든요. 국회의원인데 방금 출산을 한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그나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냥 제 생각이 왔던 것 같아요. 이건 국회에 오래 계시던 노동자가 얘기해 주실 만한 건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회 어린이집이라는 어떻게 보면 인큐베이터였던가 네. 사회적 인큐베이터 네. 사회적 인큐베이터라든가 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되었던 그 기재가 있어가지고 또 더 디테일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국회를 종종 드나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못 갈 곳이죠. 국회 어린이집. 제가 뭐 말 걸어보려고 양팔을 들고 갈 배달았다고 이상하잖아요. 그럼 잡아서 원산지 축공을 당한 뒤에 네. 잡혀갑니다. 네. 뭔지도 모르는 양팔을 들고 온 네. 맞습니다. 깡복을 입은 접근해 볼 방법이 없어서 수소문을 어렵게 해다가 박영선 모당을 모셨어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연휴가 시작된 저녁 일을 하고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때 다시 한번 모셔가지고 못 들었던 나머지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흥미짐진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김상조 기소연 의원관 UNC 책임 프로듀서와 윤세빈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금요일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이스빈 기자입니다. 이스빈 기자입니다. 네.